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나라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할까 이런 말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주 튀어나오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아침 신문을 보다가 몇 가지 기사들이 조합되면서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참 걱정이다. 한국사회의 현지수와 미래 모습을 선하게 보여주는 몇 가지 장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일보다 실업급여를 부추기는 노동법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입사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은 물론이고 2년차에 예정된 연차휴가 15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들은 1년 이상 고용할 직원을 10개월에서 11개월 차 정도에 내보낸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1년을 앞둔 직원들에게 건고사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고사직을 처리해 줄 테니까 입사 1년 되기 전에 나가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퇴사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겠지만 지금 나가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1년이 채 안 된 신입사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도가 공짜를 부추기고 제도가 인간의 의타심을 조장하고 제도가 세금에 의존하도록 사람들을 만드는 사회의 말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오성 시인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짜받는 것을 자립의 기상을 약화시키고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건전한 기풍이 우리 사회에 유지되어 왔는데 갑자기 사회가 무너져갑니다. 사회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물질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인간의 정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정신을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제도와 정책입니다. 문제인식 정책과 제도가 불러일으키는 근로의식의 타락을 우리는 직접 지금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면 두 번째입니다. 최저임금도 오르면 중소기업의 고용축소는 불가피하다. 내년 또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6월 29일입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중소기업 10군데 가운데 6군데는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는 고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단체들이 중소기업 600군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에 신규채용축소 44%, 감은 14.8% 등 58.8%가 고용을 줄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출이 급감해서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특히 올해 인상률 2.9%가 지나치게 낮았다는 그런 평가 때문에 시급 1만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이번에 밀어붙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기 이전에는 한국인들이 스스로의 처지와 형편은 알고 자제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쩌면 이렇게 자기 처지를 망각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예상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딱한 딱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면 세 번째입니다. 기업이 적자인데 임금을 올려달라는 노조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의 판매량은 2017년도 10만 9,080대에서 2020년도에 5만 3,406대로 50%가량 폭락했습니다. 2020년도 회사 사정은 2012년 이후로 처음으로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노 삼성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목표를 기본급 3% 인상으로 잡았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의 앞날을 암울하게 하는 것은 르노 그룹의 다른 세계 공장들에 비해서 르노 자동차의 원가는 대당 112만 원 정도 높습니다. 따라서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없이는 일감을 따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산 공장 1인당 인건비는 세계 르노 공장 가운데서도 가장 높습니다. 프랑스 공장과 비교해도 시간당 3주로 약 4천 원 정도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쟁하겠습니까? 대규모 감축과 최종적으로 공장 폐쇄라는 상황을 막기 전까지는 르노 삼성자동차 노조가 정신을 차릴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 현재의 노조 지도부가 등장하기 이전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르노 삼성노동차는 그야말로 노사관계 모금생으로 손꼽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집행부가 노조 집행부가 결성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변하고 말았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처지와 자기 형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분수를 과대평가하면 그리고 눈앞의 이익과 편리함에만 골름을 하면 개인이든 회사든 나라든 비참한 고생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의문문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왜 잘 모르는 것일까? 준비하지 못하면 생고생을 한다는 사실을 왜 우리 한국인들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일까? 왜 우리 한국인들은 미리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이를 당했어야 정신을 차리는 것일까? 이런 의문은 한국사 전편을 통해서 근대화와 산업화 기간을 제외하고 항상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이 부족했던 우리 한국인에서 정말 딱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